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신도회가 각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교회들이 잘 받아서 이어간다면 여신도들이 의미 있는 일이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성경에도 여신도들, 여성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라합도 그렇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목숨을 걸고 밧줄을 내려서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마리아는 계집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아시죠? 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유명한 믿음의 모습을 남기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자신을 넘어서 가족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역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우리 여신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통로 이 축복의 통로 역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걸 신학적으로 풀려면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쉬운 책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놓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리해보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주 동안 나누었던 풍성한 삶의 원리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지 않아도 잘 기억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좀 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에베소서의 바울을 통해서 나눈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의 진짜 풍성한 삶은 가장 먼저 성령의 풍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의 풍성한 삶이라고 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자꾸 새기는 것 이게 믿음이 풍성한 삶이라고 했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이것을 사랑의 풍성함으로 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털을 밟는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진짜 뭐냐라고 했을 때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이라면 의당 가만히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삶의 과정들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바로 진짜 풍성한 삶의 원리 이게 선순환을 계속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좀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성품에 참여하는 것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풍성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집에서 반려견을 참 많이 키웁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친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나누어줍니다 그 친구들도 사랑받는 것을 너무나도 원해서 온갖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죠 집에 들어가면 몇 바퀴씩 돌고 나 좀 안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사랑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인간과 반려견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완전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나눌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반려견에게 나의 모든 생각을 100% 이해하며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인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반려견에게 전하려면 아니 반대로 반려견이 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 반려견이 되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직접 되어서 반려견이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겠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직접 존재 자체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가 되고 싶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될 수 있다고 해도 되고 싶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이처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존재 자체,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그 성품에 참여해야 우린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약간 좀 공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개론처럼, 개괄처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선도 있겠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여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산의 나무보다, 산의 안에 있는 나무보다 큰 산을 먼저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요 백합이 있고 흰 장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소나무도 있고 이 작은 꽃 이름을 들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꽃꽂이 전체를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백합을 따로 봐도 되고 장미를 봐도 되고 목련을 봐도 되는데 이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꽃꽂이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책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진 성경책 펴시면 30절과 32절,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작은 제목으로 써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써있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랍니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 책을 읽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시종일관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가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토파보면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더 깊이 영생을 얻어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오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텐데요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인가요? 한자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냥 해석해놓은 걸 풀어보면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만 자체만 가지고 영생을 소망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포기하고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심판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도 영생이라면 누가 그 영생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이 중요한 개념은 누구와 함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원칙에 따라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내가 어느 순간 그냥 한 번에 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언박 얻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에서만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도 과정입니다 제가 우리 윤재명 집사님과 함께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 윤재명 집사님을 알아가려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고 그래야 제가 이 집사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로를 아는 것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이 머리 지식의 암을 넘어섭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로를 잘 아십니까? 어떠세요?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압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이고요 지금은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명 단위의 이상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분립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고요 마음을 아주 울리는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도 잘 하시고 설교 너무 잘 하시는데 찬양은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목사님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한 우리 옆 동네 아리실교회 정환훈 목사님도 잘 압니다 성도님들을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공경하고 모십니다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똑똑해서 노예나 시찰에서 일하는 모든 필요한 일들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목사님이에요 운동도 너무 잘합니다 테니스, 탁구, 축구 못하는 운동이 없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요 게다가 아주 똑똑해서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딜 뛰어야 되고 어디서 지금 내가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공격하고 수비하는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죠 또한 덩치가 있다 보니까 드시는 것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먹다 보면, 식사를 하다 보면 배고 배부르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것까지 먹는데도요 다 먹는데도 배부르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리고 또 고향은 강원도 원주이고 그래서 이제 5학년 되는 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지금 120년이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를 아,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잘 지켜나가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도 알고 정환욱 목사님도 압니다 그럼 제가 진짜 아는 사람, 아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이찬수 목사님일까요? 정환욱 목사님일까요? 이찬수 목사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저만 알 뿐이죠 그러다 정환욱 목사님은 제가 만나면서 깊은 관계를 가져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아는 것처럼 아세요 제가 정환욱 목사님을 아는 것처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큰 틀에서 모두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넘어서서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요 풍성한 삶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잠깐 내비도 주세요, 빼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3장 36절에서는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문장을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문장을 비교하려면 다음 문장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아들에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잖아요 근데 다른 문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이에요 영생은 아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도 같은 뜻이에요 이 모두가 과정인 겁니다 영생을 얻어가는 우리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믿음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빼줘도 됩니다 여기까지 영생을 정리해 보자면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행함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생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성도님들께 드리기에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아주 옛날부터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면 구원은 다 얻은 건 줄 알아요 영생은 다 얻은 건 줄 압니다 아니요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믿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과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 표현을 아주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찬다니 조심하라고 말하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빌리포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인생을 낙은해요 경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나니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우리는 참된 구원이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매일같이 깊이 알아가야 되고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완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우시죠? 난 얻었던 것 같은데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못된 나의 모습과 다가오는 모든 고난 앞에서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회를 얻는 거죠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을 얻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 영생을 꼭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곱 가지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 일곱 가지 신성과 기적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랩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다 라면서 일곱 가지 신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여 부활여 생명이다 나는 길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일곱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변하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일곱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일곱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더 많은 기적을 이 책에 기록할 수 있겠지만 다 쓸 수가 없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지만 다 쓸 수 없다 다 쓰면 이 세상에 책이 모자랄 지경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왜 일곱 가지를 이렇게 말했을까요?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의 숫자이죠 그리고 이 3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4, 자연 만물, 동서남북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숫자가 합쳐지면 완전한 평화와 안식,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가지 신성과 일곱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내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일곱 가지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칠이 쓰이는 경우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 천지를 다 지으시고 완전하게 안식하셨죠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이 일곱 암수쌍이 들어갑니다 야곱이 애설을 만날 때 용서를 구하는데 나를 정말 완전하게 용서해달라고 일곱 번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애구방의 꿈을 해석할 때 기억나시죠? 일곱 소와 일곱 볏단을 해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열이고성을 돌을 때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 양각 나팔을 불어서 열이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모두 생략하고요 게시록에 넘어오면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일곱 숫자가 많이 등장할까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 올해는요 얼마나 긴 시간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배님께 배운 건데요 그 교회는 주일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필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기에 공동체로 함께하는 성경 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요한복음을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21장까지 있어요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할 텐데 아니, 이번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거니까 1장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읽어도 괜찮아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 글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설교를 전하는 저도 제가 설교한 것도 몇 주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읽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것, 혹은 거기서 궁금한 것 그걸 한 번 서로 질문해 보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단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은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야,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 게 내일이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는 내년이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대답해 줍니다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오는 게 봄이야,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라고 물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뭔데? 라고 묻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영생을 배워나가며 풍성함으로 마음속에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만 알아서 영생이 뭔데? 하고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알아, 알고, 믿고, 순종하여서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내년도 알고 영생을 아는 삶을 사십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너무 소중한데 하루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면 가장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암성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주제가 다 담겨 있죠 우리 함께 동독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존재 자체가 다른데 우리에게로 오셨대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 제발 나 좀 알아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찬양해봅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극률과 주의 선하심 주의 극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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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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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